1, 2, 3,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 1, 2, 3,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2023 FNC 픽업스테이지 뉴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23 FNC 픽업스테이지 뉴스는 청소년 대상으로 열리는 전국 공지 오디션인데요 2023년 1월 15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제주 총 8개 도시에서 재능과 끼 많은 예비스타들이 직접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1차 지역별 오디션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현장 접수로 진행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FNC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및 오디션 SNS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FNC 픽업스테이지 뉴스!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2012년생부터 2005년생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합격 타입에는 FNC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체리브 레츠 여러분들 정말 방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리브 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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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ime adieu! farm talking